네, 언니 저희가 세이지우드 경도에 도착을 했어요. 금오도 4번 홀인데 정말 뷰가 너무 예쁘죠? 옆에 해안이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뷰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언니는 조감한 마디. 우리가 1번 홀부터 지금 산을 끼고 계속 바다를 따라서 여기 4번 홀까지 온 거지? 내가 얘기했지? 나 여기 너무너무 기대했다고. 맞아요. 신우 언니가 어저께부터 2월 너무 기대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. 배를 타고 골프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.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된다? 뭐 이렇게 통통이 배를 타고 들어오나? 나 혼자 좀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차를 탄 상태로 배를 타고 아주 짧은 거리였지만 5분 동안 뭔가 기분이 굉장히 색달랐어. 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내게 들려주고 파전화에 걸어 우리 둘이서 패스트볼 골랐어요. 그래서 버디 할 수 있지 않을까?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믿겠습니다. 근데 총 길이가 짧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 굉장히 좁다. 맞아요. 좁고 페어웨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걸로 보여서 티샷을 약간 오른쪽 보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른쪽 시야가 동산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오른쪽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밀리면 공이 이 안에 박히면 안 나올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페어웨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똑바로 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죠. 긍정적으로 근데 일반 아마추어분들이 치기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코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바람이 불면 너나 나나 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. 정말 바람 영향이 클 것 같네요. 이 코스는 언니는 좀 안전하게 플레이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공격적인 티샷을 하는 것입니다. 저 IP를 찍어보고 저기가 한 200 정도 된다고 하면 난 그 정도 보고 가운데로 그냥 칠게. 좋아요. IP가 181m 이것도 왜 50g대요? OS인데요. 앞에 티컷을 좀 해가지고 그러면 저게 187m? 네. 그럼 언니가 먼저 칠게. 오우 너무 잘 쳤다. 시작! 완벽한 IP 방향입니다. 은진 어디 보고 쳐야 될까? 그린 왼쪽 끝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? 저는 그린 왼쪽 끝방향 보고 치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린 오른쪽 끝까지도 페어웨이거든? 아 그래요? 편안하게 쳐도 되겠다. 좀 여유 있게 그럼 핀 정도 보고. 오른쪽 끝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도 공간은 있어. 이렇게. 잘 치긴 했는데. 너 언니 두 배 나간 거 같아. 잘 치긴 했는데. 우리 경치도 좋은데 조금씩 걸어갈까? 아 너무 좋죠 언니. 이런 골프장에 와서는 걷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치? 연평이가 평평해서 걷기가 힘들지도 않지. 너가 그러면 얼마에 가까운 거야? 야 45. 45. 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여자애들이 요즘에 250 나간다 이 얘기가 진짜 진짜구나. 근데 뭐 제가 투어에서도 한 1%대 나오는 편이어가지고. 그렇구나. 언니도 1%야 뒤에서. 아 언니면 안돼요? 언니는 숏게임은 1%시잖아요. 아 사람 당황스럽게 만들지마. 너 근데 왜 아이언은 나랑 차이가 별로 없냐? 쇼다 아이언? 응. 롱 아이언은 차이 나지. 너 5번 얼마 봐. 5번 160m. 그러니까. 내가 150 보니까. 58도 80? 52도 90? 근데 애들도 다 그렇지? 다 똑같아요. 100m만 쉬면 될 것 같지 않나? 응. 턴. 턴. 나이스오. 긁어야 되는데. 아 젖어서 안 구른다. 그러네. 굿샷. 역시 신혜 언니. 멋있습니다. 오 너무 잘했다. 굿샷. 더 가. 오케이. 역시 신혜 언니. 언니 우리 진짜 약간 환상의 콤비인 것 같아요. 너가 하이파이브 할 줄 알았어. 너 약간 중독이야. 멋있음. 어려웠는데. 살짝 덜 맞았거든. 그래도 낮게 가길래. 불러라. 불러라. 뭔가 되게 사이 좋다. 티샷은 내꺼? 세모샷은 아닐꺼? 버튼 이제 너가 집어넣어. 좋아. 둘 중에 아무나 넣어봅시다. 먼저 할까요? 끝 밖에 살짝만 보면 되겠다. 그럼 먼저 할까? 편하신 대로. 장난 번져. 라이 보고 쳐. 이번엔 너가 넣는 홀이니까. 네. 아! 라이가 은근히 있구나. 맞네. 찼습니다. 진짜 넣어야 된다. 스타트에 확 먹는다. 끝 밖에 좀 넉넉히. 끝 밖에 좀 넉넉히. 끝 밖에 좀 넉넉히. 버디! 아 너무 좋아 아 이게 기분이 좋아 아 기분이 좋아요 이번에 우리 이름으로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걸로? 아 그러니까요 첫 기부가 너무... 그 어떤 선물보다도 역시 골프 선수에게는 버디가 아 그거 놓치면 어떡하나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 버디는 진짜 우리 신혜 언니가 만들어준 언니의 세컨샷이 없었으면 우리는 버디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야 멘트 좋았어 완벽했어 잘했어 승찬으로 이 분도 이거 나중에 방송 과연 어디 갔는지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? 그럴 거 같아요 아니 잠깐만 목포 갔었고 목포 안 갔는데요? 목포 갔었다 목포를 지나서 지나서 한평 그 다음이 영암 영암 그 다음이 장흔 그 다음이 해남 응 그래서 잡고 그 다음에 해남에서 볼을 쳤고 그 다음에 가 어딜까요? 맞춘 사람은 은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